안녕하세요. NDM방송입니다. 저희 방송이 업소탐방이라는 코너가 있어요. 보니까 휴대폰 매장이 아주 제법 큰데 여기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. 저희 K모바의 신중동점은요. 지금 신중동에서 휴대폰 판매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.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개인 매장들보다 휴대폰 가격이나 서비스 부분에서 정말 더 요금적으로 절감을 하실 수도 있고요. 서비스 부분도 저희는 무료로 휴대폰 점검이나 무료 교체 필름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들려주시면 정말 만족스럽게 저희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고요. 요금이나 휴대폰 기입값 부문에서도 다른 매장들이랑 비교를 해보셨을 때 정말 좀 더 저렴하게 고객님 통신료를 절감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매장으로 한번 방문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